말씀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또 신학 성경에서 예언에 선포된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때에도 선지자를 향해서 정죄하면서 너 틀렸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주 선하고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만큼은 이 예언만큼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붙들라 그게 고린도 전서 14장이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 14장의 말미에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하지만 예언자들이 또한 많은 자들이 예언한 것을 그 말씀을 분별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팀워크입니다 이거는 선지자 그리고 일반인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강사로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요 그럼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저게 정말로 주님께서부터 온 말씀인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겸손함 가운데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도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왜 또 좋느냐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하는 것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를 연습하고 배워갈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것도 절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최고의 선지자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분들이나 선지자분들 보면 한 80%는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한 것 중에 한 20% 정도 보니까 저거 열매도 안 맺고 돼지도 않고 틀린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 공동체가 몸된 교회가 함께 은사 가운데 동참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수치가 우리를 올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습할 수 있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거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저의 옛 종교적인 사고방식은 언제나 완벽해야 돼 다 올바라야 돼 그래야지만 쓸모가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 가족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 가운데 성공하는 걸 함께 기뻐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주고 장소를 그들에게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동체에 있는 슈퍼네츄럴 스쿨 사역이 있어요 그 스쿨에서는 바로 학생들에게 예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기적과 이사로서 사역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함께 해줘요 그런데 좀 웃기고 재미있는 것은 세상은 그걸 보며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 세상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적었어요 그 기사에 뭐라고 쓰냐면 아니 기적 일으키는 법을 배우러 학교를 간다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적을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것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도 지금 저희들을 이해하려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하려고 우리도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니까 완벽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 가운데 슈퍼내추럴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사역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초자연 학교에 오면 놀라는 건 이겁니다 슈퍼내추럴 스쿨이라고 해서 왔더니 정체성 스쿨이에요 최소 9개월에서 한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나면 기적과 예언들은 또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그냥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연장선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라는 진리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다 사역을 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저 예언은 정확했어 저 예언은 별로 정확하지 않았어 아니면 성령님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아니면 아무 감정은 없는데 이게 진리야 믿어야지 믿음으로 성령님을 취하는 것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좋으시다 선하시다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결과물이 어떻든지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한 성공하고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entregа 영화받아 영화받아